재룡전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15%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이 1시 48분입니다. 제가 재룡전기를 지난 과거부터 3만원대, 5만원대, 6만원대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더 크게 갈 수 있으니까 더 사라, 불타기를 하셔라, 혹은 눌림 구간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10만원을 넘게 돌팔했고요. 지난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또 한 번 크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죠.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얼마까지 홀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신규 진입이 가능할 것인가 고민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정구점이 10만7천원이잖아요. 10만7백원. 여기는 충분히 넘어가고 그 이상 11만원, 12만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댓글은 12만원 가자 라고 달도록 하겠습니다. 12만원 가자.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 그러면 재료용 전기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인공지능에서 발생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미국의 IRA 법안 플러스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입니다. 노후화 전력 교체 프로젝트. 이게 얼마나 큰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지금 미국 전체 땅의 60% 이상이 변압기가 25년 이상 된 변압기다. 매우 오래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교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이거를 미국 땅덩어리에는 대부분의 변압기 및 배전이라든지 전선 원래 중국산을 매번 많이 썼었는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지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내 주식들, 국내 기업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전력 슈퍼사이클이 왔죠. 변압기 업계가 앞다퉈서 증설을 하고 있다. 증설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증가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량을 늘리는데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변압기는 한 대를 만드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뒤에 수요가 피크를 찍는다면 그러면 과연 증설을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수년간은 더 판매량이 증가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인공지능의 확산,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등이 맞물려서 세계적으로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가 증가하자 앞다퉈서 생산 증설로 나섰다.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추가적으로 제가 재룡전기를 좋아하는 이유 그나마 앞에 있는 종목들보다 시가 종액이 좀 가볍고 변압기 100% 몰빵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재룡전기가 그 외에도 일진전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재룡전기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일진전기가 조금 더 가볍긴 할 겁니다. 시가 종액이 비슷한가요? 한번 볼까요? 재룡전기가 지금 1조 3천억이고 일진전기가 아마 1조 초반일 겁니다. 거의 유사한데 결론은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가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저 볼게요. 최근에 미국 정부는 미국의 변압기의 70%가 설치된 지 25년이 이상 된 노후된 설비라고 분석을 했고 전력만 교체주기가 다가왔다. 또 추가적으로 보통 20년에서 30년의 교체주기가 돌아오는데 이 직전이 2000년도라 이겁니다. 그럼 지금 2024년이니까 24년이 됐죠? 그럼 교체주기가 왔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이 따라 붙었기 때문에 미친 듯한 상승이 있고 추가로 IRA 법안까지 여기 더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거 자 여기 있습니다. 한 대당 20억에서 40억인데 없어서 못 산다. 공장 풀 가동에도 줄을 서 있다. 26년까지 납기 물량이 완판됐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완판이 됐고 여기서 지금도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 자 구글, 메타, 아마존 가운데서 한 곳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초고화 변압기 입찰에 참여를 했는데 일감을 확보하고 싶어서 모두 참여하고 싶지만 이미 공장을 풀 가동하는 상황을 고려해도 납기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 자 변압기 쇼티지입니다. 쇼티지 자 26년까지 납기 물량이 꽉 차있고 그 이후의 물량을 수조하는 것. 그러면 증설의 이유가 충분하죠. 자 한 대당 만드는데 보통 20억에서 40억이고 제작기간은 1년이다. 그러면 1년 뒤에 팔 거를 위해서 증설을 할 이유는 없다. 당연히 2년, 3년, 4년, 5년 그 이상 수요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올랐을까요? 15% 상승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조단이인 기업이 이렇게 급등하는 게 쉽지는 않다. HD 현대 일렉트릭도 한번 볼까요? 말라온 김에 오늘 더 많이 오르던데 자 묶어서 봐야 합니다. 지금 20% 상승을 했고요. 정고점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만 더 오르면 정고점이에요.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재룡전기로 돌아와서 자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분기 EQ 실적 발표 4, 5, 6월이죠. 실적 발표가 이제 8월 안에 나올 것이다. 8월 15일 이전에 나올 것인데 기대감이 다시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누가 있죠? HD 현대 일렉트릭이 장면 발표를 시작을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제가 공시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당의 실적이 2,100억이 나왔습니다. 여기 단위어건이라고 써있죠? 2,100억 그러면 자 예상 컨센서스가 얼마였나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올해 2분기에 어닝 예상 어닝이 1,200억이었어요. 1,200억 1분기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0억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자 그러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먼저 쏘아 올렸고 그 뒤를 따라서 변화계 섹터가 모두 따라 붙었다. 현대 일렉트릭은 12조입니다. 12조 자 거의 2배에 가까운 적어도 한 80% 될까요? 8이면 8,000이고 800억이고 2,86 9,60억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예상보다 어닝을 80%나 증가시킨 미친 듯한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자 그로 인해서 재룡전기 또 LS 일렉트릭 그쵸? 일진전기 이런 변화계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실적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재룡전기도 실적 발표를 해야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재룡이는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기대감을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주할 수도 있죠. 뭔가 다른 데도 투자를 했거나 지금 설비를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는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변압기의 수요는 2분기에만 깜짝 서프라이즈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올해 3분기 혹은 4분기 계속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가 서프라이즈가 안 나왔다. 그러면 뭔가 자금을 증설이라든지 투자에 사용을 하였다. 그럼 3분기는 분명히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룡전기 주주님들은 앞으로 목표가를 얼마를 가져가야 될지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데이터센터 전력망 공급 계획은 사실은 2029년까지긴 합니다만 그 전에 28년까지는 정리를 좀 해놨고 7월, 8월 대응 전략과 최종 목표가까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에 팔지 지금 많이 고민 되실 텐데 매수 타점을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010-5904-8931번입니다. 여기로 재룡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재룡. 문자 주시면 내용 다 정리해서 또 매도 타점이 왔을 때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설령 2분기가 서프라이즈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혹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가 재료 소멸로 밀린다 하더라도 3Q, 4Q도 계속 기대가 되기 때문에 느긋하게 편안하게 상승을 즐겨보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만 목표가 우리가 12만원의 팔지 혹은 그 이상의 팔지 타점 다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재룡전기 문자 보내주시고 자 그럼 우리가 재룡전기를 좀 기다리는 동안 뭘 하면 되느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기 매매방입니다. 단기 단타죠 단타 단기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데이트레인동을 하니까 자 9시부터 10시까지 딱 두 종목을 매수매도 하는데 최근에 수익난 거 좀 보여드릴까요? 자 전일자에는 시프트업 들어가서 여기 바이셀 하고 나왔죠. 3% 먹고 나왔고 대부분은 당일에 끝납니다. 삼부토건도 들어가서 3% 먹고 나왔고 또 데모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도 했습니다. 들어갔다가 밀려서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상한가 오늘 5% 갭 상승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7%에서 8% 정도 상단은 거의 웬만하면 잘 안하고요. 단기 매매 위주로 하는데 하루에 2%에서 3% 수익을 목표로 곱하기 두 종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매매 함께 하실 분들 동일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모두 무료예요. 무료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입장 주시면 비공개 방이니까 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난 너무 바빠요. 단탄을 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업무가 바쁘거나 뭐 식장생활 자영업 내지는 뭘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데모 어제 상한가 오늘 상승하고 좀 밀렸죠?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SY 스틸텍 종목 보세요. 차트 올라가고 있는 거 또 하나 더 볼까요? 1신석제를 보고요. 인디에프를 봅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무슨 종목이죠? 급등한 거 500원에서 1100원까지 자 이 종목들이 모두 다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트럼프 수혜주 남북 경협주가 있고 지금 가장 강한 건 재건주가 있고 방산주도 있는데 방산주는 무거워요. 시청이 그래서 패스 자 이 두 종목으로 크게 수익 낼 7월 8월 수익 낼 거 8월까지도 아니고 7월 말에서 늦어도 8월 초에 엑시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트럼프 수혜주 상단에 전화번호 동일합니다. 수혜주라고 문자메시지 주시면 이건 스윙이에요. 스윙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는 스윙이고 자 계좌에 세파란 종목들이 많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플러스 20% 혹은 플러스 30%짜리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마인드 관리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으로 기존 종목을 되살자 수가 있다. 자 물타기는 가급적 권해드리지 않습니다만 자 우리 재룡전기는 전 지금도 사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도 가능하다. 왜죠? 길게 볼 거라면 3분기, 4분기까지 볼 거라면 자 그러면 단타를 치면서 수익금을 모아서 비중 추가를 한다. 단타를 못 치신 분들은 수익으로 비중 추가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 재룡전기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윗꼬리는 좀 달겠죠. 여기 물린 사람들 나가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뭐라고 달라고 그랬죠? 12만원 가자 꼭 달아주세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같이 이걸 보고 홀딩을 합니다. 높은 곳까지 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종목을 이렇게 매수매도 할 수 있는 이유 타점을 잡는 법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자 제가 14년 동안 트레이딩을 했는데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매수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기법에 대한 내용 신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드릴 테니까 그것도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주집님들 높은 곳까지 함께 가시자고요. 중간에 너무 빨리 내리지 말고 끝까지 추적 관찰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영상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손실을 보려고 주식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나던가요? 과연?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10%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90%에 들어야 될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된다. 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나는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어. 다만 내 노후 생활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가장 많죠. 노후 생활을 여유 있게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나이를 들어갈수록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노동력이 상실이 되면 노동력이 모두 다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대체 수단으로 투자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노동력이 고갈되기 전에 투자 소득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주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 반드시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래 살게 되는 노후 생활이 재앙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투자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노동력을 모두 상실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2010년부터 24년까지 14년간 매매 기법을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핵심 구간만 신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뒤에 기법에 대한 내용을 풀이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신법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는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할 때마다 타점이 다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결국 기준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매매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도박하고 유용하고 다를 게 없다. 맞죠? 우리가 카지노에 가거나 아니면 강원랜드에 가거나 이런 데서 배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본인만의 매매 기법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밑에 정리를 해놨고요. 추가로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선정의 검색기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검색기 밑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해놨고요. 뒤에는 데이트레인이나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뤄도록 하고 수익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우양한 종목이 매집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이런 초입 구간 매집이 끝나고 매집 봉을 확인을 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 또 혹은 장기 우상향 종목에서 종목 조정이 끝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정리해놨고요. 또 이렇게 포착된 종목을 모두 다 그냥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주도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도주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주 자 여기 옆에 보시면 24년 1월부터 만들어놓은 스윙 프로젝트 매매일치인데요. 제가 스윙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게 주도주인지 당시에 초전도체 AI 반도체 비트코인 최근에 전력이나 데이터 세터 관련주까지 이런 주도주를 구분하는 방법 또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 등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슈팅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주도주 구별하는 방법 개별호자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개별조무 하지 않고 역세적으로 신고가 혹은 상한가 달성 뭐 이런 내용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밑에 중요한 게 매수 타점인데 핵심 부분은 제가 마킹을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쪽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또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2분할 매도 3분할 매도 하는 방법 역세적으로 신고가 돌파시 기진봉 잡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놨고요. 신고가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하고 원칙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종목을 검색하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이 마킹되어 있는데 다 해제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검색기를 돌리면 여기 종목이 쭉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시장에서 비인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너무 많이 고점을 너무 많이 높인 이런 종목들 다 제외하고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주식으로 자립 하실 분들 자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010-5904-8931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구독 혹은 아니면 그냥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메일 주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이 주는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선정된 종목 안에서 본인만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식으로부터 자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010-5904-8931로 구독 내지는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서 모두 자립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1, 2초면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